얘는 왜 내가 쓰면 무식하지 캐릭터가? 생긴 건 진짜 회피도 못해 저러면서 죽은 여자친구 살린다고 이렇뿅 저렇뿅 지랄 발방을 하더만 역시 검은 여자한테 조종인다고 어리석은 녀석 그런 머리 가지고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 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오늘은 현재 천상계 분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렇게 풀속 방백 결투장 동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보호 진영을 사용 중입니다 아킬라, 아멜리아, 연이 공대표, 델론즈, 팔라누스, 펜슨, 룰을 사용 중입니다 플스는 극방 플스를 투자해둔 상태입니다 우선 빠르게 장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킬라는 속속의 권능의 중랄입니다 권능의 중랄 그리고 보상은 일단은 방어력을 두 개로 주고 방어력을 1순위로 해두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조합에 아멜리아 말고 카고라가 들어가는 방택도 있고 아멜리아를 사용하는 방택도 있고 저는 아멜리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멜리아 아멜리아는 속속의 고함의 권능입니다 고함의 권능 그리고 연이 연이는 공격대표이고 속속의 쇄도의 광기장신구입니다 그리고 델론즈 델론즈는 속속의 축복의 권능입니다 속속의 축복의 권능 속속의 축복의 권능이고 그리고 델론즈 잠재능력에는 기절저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따기 팔라누스는 양약의 위압의 권능입니다 위압의 권능 위압의 권능 장신구를 사용 중입니다 잠재능력은 약공확률증과 약댐증 수면장 이렇게 사용 중입니다 지금 여기에 상태 이상 저항할 수 있는 면역 영웅이 없죠 아멜리아는 있긴 한데 이게 공격형 또 조건 사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암열 영웅은 전부다 풀속공입니다 92 참 풀속공 방댁이라 끔찍하죠 그럼 풀속공 방댁 결투장을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태오, 보진, 국민덱이군요 우선은 풀속공 덕이니까 역시 평타와 속공은 먼저 들고 오고 스킬도 우리가 먼저 쓰겠죠 선공학전술 저게 뮬란 없는 공백 상대로는 거의 끝장나는 스킬이에요 물론 이렇게 동일한 풀속 방방전 할 때도 공학전술을 먼저 써주는 쪽이 굉장히 유기한 스킬 중 하나인데 야 근데 벌써 팔라누스 껍데기 다 빠졌어요 섬멸 참 여기 아쉬운 게 지금 연희가 많은데 상대가 억압이 없으니까 연희를 한 방에 보내지 못해요 그렇다고 권능을 빼고 억압을 주자니 팔라누스 생존이 조금 문제가 있대 여기서 텅감을 써줘야 됩니다 팔라누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상대 어떻게 저런 신앙심이 나올 수가 있지? 야 나도 최종독 신앙심만 있으면 진짜 순경 한 100% 찍고 난리 해났겠다 흑풍참 아 근데 신앙심 터졌어요 좋아 바로 변신을 해줍니다 요번에 껍데기가 왜 이렇게 빨리 빠진 것 같지? 지금 내 일경 여기서 델론즈보다는 연희를 빠르게 잡아줘야되요 여기서 해보니까 막상 공백을 쓰건 연희를 빠르게 처리를 못하면 그게 더 힘들더라구요 일단 나팔로 피해무여 한 번을 줍니다 시미야 아 여기서 아멜리아가 탕감함을 써줬으면 더 좋았을건데 우린 뭐 속공 쳐봐야 효과 공격 터지지 않겠죠? 효과 한 번 터져 안 터져주나? 오키 터져주네요 여기서 아멜리아가 여기에 4타라서 근데 상대 지금 델론즈 권능이 안빠진거 같은데 요리쓰나 저리쓰나 끝내주기 제격하네? 자 다행히도 권능이 안빠졌습니다 아직 통행검진 야 요게 지금 다행인게 상대 델론즈도 권능이 안빠진 상태라서 오케이 10년을 사용합니다 아 근데 왠지 우리 사신 남문 쓰고 10년 쓸거같은 이 냄새가 풀풀 나죠? 와 요 요자식 웬일이지? 간만에 일하네? 자 요번에도 어... 국민 태호 보호진영 궁댕입니다 요번에도 역시 연희의 평타와 속공 검격 아씨 근데 아... 신화식 참 대단하다 상대의 종말의 영면 공락... 공락을 먼저 써줬으면은 글쎄 지금 뭐 위압이 아니라서 공락을 쓰건 어 뭐를 쓰건 자 우선은 태호 한번 킬을 했어요 자 섬멸 그러면은 급소공격 터지면서 델론즈 껍데기 빠지겠죠 역시 윈디가 없으니까 델론즈 껍데기를 그렇게 순식간에 뺀다는 느낌은 확실히 해보면서 뭐 크게 받지 못했어요 근데 보면 지금 어... 여기... 윗동네는 저라도 태호를 고진영에 사용하는 덱이 여전히 많더라구요 방 조절도 안한 채를요 방 조절도 벌써 사냥할 덱이 견적이 잡히는데 아 우리 지금 결투장 티어가 레전드인데 와 이제 레전드 하실거에요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레전드를 돌려봐야 손해요 손해 처음부터 달렸으면 몰랐지 지금 뭐 뒤늦게 달려봐야 뒤늦게 달려봐야 명전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갖고 아무래도 지금 티어가 낮다해서 좀 요청사항이 많더라구요 여러분들이 티어를 좀 올려주시면 안되나요 어...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최소 이제 앞으로 그랜드 티어 정도만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랜드 티어 정도만 아... 절멸을 덱루즈를 잘하시면 되는데 효과 공격 줬어요 좋아 아주 좋아 자 위기 대응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멜리아가 저 각성 스킬으로 이제 덱루즈 껍데기 다 빼주면 좋은데 역시 상대가 반격을 치면 진짜 효과 공격 한 80% 터진 것 같애 내가 치면 한 20%도 안되고 상대가 치면 한 80% 되는 것 같은데 야...언니... 요거 웬일이지 오케이 자 본능 빼자마자 종원 이러면은 빠이 아킬라 효과를 보긴 봐야되는데 아... 젠장 방방전이에요 풀스톡 방방 상대는 카구라입니다 물론 아멜리아나 카구라나 서로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여기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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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러면은 상대의 아킬라 권능 빠졌고 전술 좋아 좋아 여기서 반격으로 아킬라 저격을 해주면 아주 좋은데 제발 에이 아쉽네요 요거 펑을 아끼다 잡고 요걸 바로 어... 제거를 했어요 아 이거 큰일났다 지금 펑이 우리 지금 팔라노스 권능에 한번 빠졌거든요 안빠졌나? 아니면 상대 팔라노스 권능이 아닌건가 통행금지 통행금지 아 튼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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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지금 팔따기 사례인데 아니다 카구라 일단 방어리 껴주니까 어 지금 아킬라라서 야 근데 나는 이거 4성 껴주시면은 방어리 때 효과 잘 붙었네 내가 막 썼으니까 이거 효과보기 이거 정말 어려워요 한 번 더 보지겠어요 참 역시 오케이 뒤에서도 아주 단단하죠 근데 아킬라가 터졌네요 여기서 루 로 여기서 델런스 변신 한번 하자 잘했어 음... 손짓 요거 팔라노스 버티고 요거 아 지금 아멜리아 각성 스킬이 활성화가 되었네요 딱 오케이 델런스 권능이 안빠졌거든요 요걸로 빠질라나? 역시 안빠지네요 오지게 튼튼하구만 시면 아아 빗나감이네요 아 근데 이게 다행이다 아직 아직은 다행이야 아직은 자 자 쑤 자 그럼 이건 다행이 아닌데 보아라 아 이거 불뜩 일어났는데 역시 아 젠장 야 뭐 상대 신앙신이 저렇게 끝내주지 실명이 들어가긴 반사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와 남무를 아주 오지게 저격하네 금지 헛되게 일단 두 번을 뺐는데 반갱은 안치겠죠 어? 호스의 실명이 풀려버리네 뭐 저런게 다 있어 아 젠장 여기서 속풍 차라 어? 속풍 차 야 니 여자친구 구한다면서 야 니 여자친구 구한다면서 참 데미지 가관이네요 와 가관이다 이거 보는것도 답답하다 아 역시 상대는 뭐냐 이거 야 상대는 쇄도를 두개를 착용한거 같애요 이거 이겨도 이긴거 같지가 않은데 저 요번에도 국민퇴워 보호진영 덱이네요 내가 이래서 레전드 올라오기 싫었어요 덱이 똑같잖아요 거기서 거기이라서 역시 덱이 다양한 마스터가 조금 더 까다롭고 약간 좀 녹화할 맛이 났는데 스킬 참 암 암 암 암 암 걸리겠으네 아 근데 여기 올라온 김에 저거 저격댁 한번 만들어서 한번 부시고 내려갈까 어쨌거나 그랜드로 내려가긴 내려가야되는데 와 신앙심 장난없어요 역시 야 보통 저 세타중에 한 번은 들어가야되지않나 너무 안들어갔는데 바로 섬멸 아 근데 공락을 썼으면은 요걸로 연의를 잡았을건데 아쉽군요 어 그래서 윗동네라서 그런지 계랄이 흔하긴 흔하네요 지금 계랄을 주면 안주나 뭐 차이로 난 전혀 모르겠어요 아 아 참 아냐 아냐 이게 어떻게보면 잘된 상황일수도 있어 잘된 상황 일단 여기서 절매를 아끼자 존마를 다 아껴 볼게 잘했어 잘했어 아 아 근데 지금 태호탱양 안들어갔어 흑풍차 야 절 아파와도 아프네 이게 무슨 방대기이래 아이씨 똥됐어요 그래도 우린 우빨매타니까 한번 기도해볼만해요 이게 의류데 사실은 저비를 왜이렇게 잘하지 저렇게 잘하네 효과 터져라 태호를 안때리니까 효과가 터졌어요 역시 상대는 어 쇄도를 두개 착용하기 분명해요 오지게 잘 때리네 오지게 잘 때리네 아 여기서 아멜리아가 탕감 한번 써주고 퇴근해야되는데 요거 맞고 퇴근할 것 같아요 자 효과공격 효과공격 반대로 시 아 실명 역시 그럼 그렇지 어 상대가 쓰면 상태이상 반대당 걸리고 내가 쓰면 한 50%는 걸리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또 뭐 새로운 게임들 많이 출시될건데 어 열심히 해봐요 세나 벌써 나도 각 잡았어요 재미있어 보이는데 요번에 썰나온거 자 흑잉마늘차 먼저 날라옵니다 근데 요번에 근데 이게 참 웃긴게 보면은 요 델론즈가 나오고 나서 이게 카고라 신앙심도 올라간 것 같아요 물론 상대 한정으로 상대 한정으로 올라간 느낌이 나고 원래 보통 공격잡을 때 팔라누스가 요 스킬 오지게 안쓰기로 유명했는데 미친듯이 쓰네 이 홀따라 아니 델론즈가 나온 후부터에요 참 역시 조작의 달인 태오 전술 전술하고 펑으로 태오를 잡고 탕감을 바로 꽂아줬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뭐 뭐 결과일치 못하지만 뭐 탕감 쿨타임이 돌아왔는데 돌아면 뭐 쓰지 않은데 이게 뭔 재미라지? 난 왜 올라왔지 여기 역시 여기는 탕감이 똑같을까 큰 재미를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반격 정답 잘했어 이번에도 어 세 번을 떼졌습니다 만월차 지금 태오 한턴 남았는데 연희 아 근데 지금 연희 위제 그 할피 빠졌나? 연희를 안 잡아도 상당히 난감한데 반격 이라이씨 피를 쓴다 아이차 두 번을 때렸어요 두 번을 때렸어 무식한 놈이 얘는 왜 내가 쓰면 무식하지 캐릭터가 생긴 건 진짜 회피도 못해 아 참 간질만 넘쳤지 다 빗나가면 뜨네 뭐 이런게 다 있어 아이차 저러면서 아이고 뭐 죽은 여자친구 살린다고 막 이렇쿵 저렇쿵 지랄 발방을 하더만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 뭐야 의식 험은 여자한테 조종이 난다 어리석은 녀석 그런 머리 가지고 아이고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 반격차라고 이 자식아 그래 훔치지마 와 당연히 권능 빠졌으면 울 뻔했어요 권능 빠진거 아니겠지 와 이 권능이 좀 많은거 같다 아 참 운 좋게 했었는데도 했군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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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も 그쵸 그쵸